여기가 메이스트랩! 오!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 부족격이야! 오! 선생님 바지 어때? 이게 2차원이라고 해. 진짜 싸다, 2차원. 진짜, 진짜 싸는? 어, 괜찮은데요? 어, 우리 엄마 스타일, 우리 엄마 스타일. 연말 하티룩! 2차, 2차! 어디 따라데서 가면 이거 얼마에 팔아? 아버님 근데 여기 있는 옷들 그럼 다 세워 하신 거예요? 세워 하시죠. 이거는 공장이나 동점은 옷상가죠? 옷상가에서 시켜서 문 닫은 집들에서 땡 나온 물건들이에요. 2,000원, 5,000원씩 파는 옷이 눈물의 옷이에요. 눈물의 옷이에요. 사이즈가 작은 것도 있고 아주 큰 것도 있고 있는 거에서 사가야 돼. 아버님 2,000원이면 저거는 실값도 안 나오겠어요. 실값 뿐이겠어요. 원납값도 안 나오지. 아버님 그럼 여기 점포들이 몇 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략 100, 450개 정도 있을 거예요. 자 모자가 1,000원, 스카프도 1,000원, 1,000원씩 다. 1,000원이요? 진짜 싸다. 싸게 사니까 한 번에 몇 만 장씩 사온 거야. 저희는 동묘 구제시장은 알았는데 이렇게 새 상품 파는 1회 시장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다 새 거야. 무슨 건 하나도 없어, 쓰던 건. 이거 몇 시부터 여세요? 한 8시. 몇 시까지 해요? 4시. 4시. 요거 자리는 선착순으로 잡는 거예요? 이건 1년 치를 미리 주고 가는 거야. 이쁘다, 이뻐. 뭘 써도 이뻐. 왜 이렇게 이뻐? 이쁘죠? 오, 레깅스. 겨울에 또 필순댐. 이거 얼만 줄 알아? 1,500원. 1,500원. 오전하이 1,000원입니다. 오전하이 1,000원. 그치. 어, 뿌듯해 하셔 사다니요, 엄청. 이거 또 목도리도 하나 샀어요. 아, 목도리도 예쁘네. 이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게. 그쵸. 이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게. 아버님 이거 아까 고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좀 아시네, 이게. 예뻐. 이 모양이. 예쁘다고? 네. 저 이거 만들어봐요. 여기다 시원하고 장사 같이 하면 잘 되겠어. 잘 되겠죠, 진짜. 광고라. 멋져. 아, 너무 예뻐. 진짜야? 그럼 몇 번 오셨어요, 그러면? 나 오늘 두 번째. 아, 두 번째. 마무라를 샀는데, 울 마무라가 굉장히 만 원인데. 2만 8천을 산 거야. 똑같은 거를. 그래서 내가 선물하려고 일곱 장 해가지고. 한 원이요. 한 원짜리. 왜 이렇게 너무 예뻐? 사장님 이것만 사.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아버지? 2만 원. 2만 원? 2 한 바가지가? 봄이 누구 주시려고요, 이렇게 사셔서? 우리 봉사하자고. 아, 봉사하시는 분들. 우와.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물건도 사서 나눠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라고 그러죠? 응.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음악을 틀어주면, 공연을 해줄 수가 있어. 어떤 곡 틀어드릴까요, 이모? 응? 안녕. 뭐 샀어요? 한복 샀어요. 우와, 한복. 네. 한복 여기서 구매하실 이유가 있으세요? 왜냐면은, 많이 볼 수 있고,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이쪽으로 오게 돼요. 오래 입힐 수가 없고, 저렴하고, 두루두루. 아, 진짜. 어디서 오셨어요? 하트산에서 오셨어요. 아,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하트산에서 오셨어요? 하트산에서 오셨어요. 아,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오래 전부터 계속 여기 다니고 있어요. 7년, 8년까지. 오, 진짜요? 오늘 산 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뭐 하셨어요? 제가 하트. 초딩, 초딩 사시면, 아, 초딩은 돼. 누가 주고 샀어요? 이거 5천 원. 5천 원? 어머, 어머. 요거는 얼마 쓰셨어요? 5천 원? 방갑에 여기 팔고 있는 거 같아요. 아, 진짜. 오, 좋다. 들리는데? 공 하나가 빠졌는데? 나는 아래 이런, 시볼이 없는 게 좋은데. 어, 괜찮은데? 확실히 안 돼. 폭신, 폭, 폭신, 폭신, 폭신해요. 어, 잠깐만. 이거 뭐임? 아니, 무지코. 괜찮은데? 그렇지. 아니, 이거 뭐임? 따세요? 이거 괜찮은데? 그냥 앞으로 타러할 때 이거 입고 와요 아 근데 좀 짧다 아씨 아쉽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짧아 이거? 이건 피디님 입어야겠네 지금 입어볼래요? 나 키 작다고 놀리는 거야 네 오 괜찮다고? 빵이 나 빵이 나 주인이 여기 있었네 주인이 여기 있네 그러셨어요? 귀엽다시잖아 그러게 키가 조금만 더 작았어야죠 피디님은 아쉽네 오 살렸구나 오 저봐 여기가 옷만 사는 게 아니라 생필품을 같이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분모 어? 이거 이거 어때? 180도 내역은 거 괜찮지 않지? 얼마야? 6천원? 그러니까 애기들 밥그릇을 따이잖아 이런 거 아버지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싸요? 성장에서 이 큰 마트가 망했어 아 망한 마트에서 매입을 해보신 거구나 이게 안 했어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이거 낙크림 그치 알고 사야죠 그치 7천원 7천원 근데 여기 3천원 2개 사야 되겠다 이거 뭐 2리터 알바하는 거지 거기서? 네 1시간 동안 알바해 만원 줄게 오 진짜? 좋은데? 2개 사면 5천원이 안 되나? 네 2개에서 아가씨들 준다니까 5천원 줄게요 고생했으니까 하나 먹고 와 미에라아미들 비타 500에 아 진짜요? 진짜 먹어도 돼요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 5천원이랴 자 오늘 마지막 시인 어머 마지막 시인이야 서프라이즈 왔어 아버지 이거 얼마에요 이렇게 해서? 5천원 5천원? 괜찮은데? 아빠가 잘생겼잖아 동대모 낮잠 잘생긴 사람 어디가 있냐 5천원 야 애기야 저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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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거 오오오오 우리 아빠가 선물해주는거에요 감사합니다 오오오오 장사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40년 됐어요 오오오 우리 이거 한 아카apan 왜 예쁘지 않아요? 귀여워 총괄회장님이야 오오오 오오오 뭔가 여기 나이 다 있어 오오오오 이 깨끗이 오네 빗줄기가 지금 굵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초쌍한 그런 것 같아요. 부드럽죠? 세 장 5천원 비우니까 빨리 굴러 빨리 굴러. 이거 사야겠다. 5천원. 얘 5천원이에요? 예, 5천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에 들어요? 네, 완전 마음에 들어요. 오늘 일요시장 다들 어땠어요, 소감? 요즘 껌값이 1,000원이고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다이소에도 많이 없거든요. 물가가 한 10년 전으로 거스러 간 느낌? 그리고 스페인님한테 목도리도 막 선물해주고 이롱은 음료수도 이렇게 드시고 뭔가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정겨움을 느껴볼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빰, 악재살이, 아동복, 신발부터 시작해서 한복, 길거리 다이소처럼 다양하게 다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칭찬.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워서 딱이야. 돈 때문에 찾아오세요. 10% 할인됩니다. 우와. 좋은 니트로 오세요. 10% 할인됩니다. 좋은 니트로 오세요. 좋은 니트로 오세요. 좋은 니트로 오세요. ge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